자 이제 마지막 의상 부분 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폴리로 바꾸시고 우선 여행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악세사리가 많아가지고 아마 좀 붙일게 많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붙이시구요. 다 붙였지? 자 이제 언랩을 들어가서 자 분리 작업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흑흑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제부터 또 녹아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한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 자막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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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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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자식을 풀고 왔는거에요.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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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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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